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참 겸손인 정청래요? 그 앞에 뭐 붙었어요? 일대? 이 시대. 이 시대. 그냥 겸손인은 아무한테나 고개 숙이고. 21세기 참 겸손인. 이 시대에 참 겸손인. 이 시대에 참 겸손인. 참 겸손인은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렇군요. 참 겸손인. 저랑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겸손은 저는 아닙니다. 지금 김성태 전 쌍마을 회장이 인천공화에 도착해서 지금 TV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한 것 같고 그 이야기부터 할까요? 성남 fc 무슨 대장동 그런 이야기 말고. 그런데 김성태 회장도 난 이재명하고도 일면식이 없다. 그런데 기자들이 왜 이렇게 다 알면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 이야기는 kbs 기본장 기자한테 최초로 인터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쌍마을 김성태 회장이 돈을 보냈다는 게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와 같은 노폼에 근무하는 이 모 변호사한테. 전환 사채. m&a 과정 속에서 20억을 예치해 놓은 에스크로 거기다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환 사채용인지 아닌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 연관이 없어요. 아니 뭐 최경영 기자가 어디 나갔다 오면 정청례하고 관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대답하면 아무 대답 안 해. 이렇게 기사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연관도 없는 걸 가지고 왜 이러는지.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가짜 뉴스성으로 쓰는 기자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제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자. 한동훈 장관은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하고 말 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건 자주 있던 일. 이건 kbs까지 폄하하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마는. 이거요. kbs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 이런 말 했으면 법무부 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한 지휘권도 없으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준하 이러면서 융단폭격을 했을 만한 그런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가이드라인 준하와 관련해서는 정말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보도들이 안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언론도 윤석열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해바라기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와서 말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kbs 김원장 기자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딜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바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없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재명 당대표와는 아무 관련 연결 거리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무슨 일만 있으면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데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fc와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죄 이것도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전범기업 배상해라. 전범기업한테 배상하라고 그랬는데 국내 기업들에게 돈 걷어서 대신 갚아주겠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포괄적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 했죠. 제3자 뇌물죄는 마치 지금 현재 강제 동원 배상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조치 같은 게 아닌가. 그런데 어제됐든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저는 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좀 이따 여쭤볼게요. 모든 안에는 법 앞에 평등한데. 그렇긴 하죠. 그런데 성남FC 관련해서도 김준우 변호사한테 어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최경련 최강식사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걸 참조해 주시고 저하고는 다른 얘기하죠. 그래도 없는 얘기 자꾸 해봤자. 위례대장동 같은 경우는 배임하고 지금 이해상충법 과거에 부패방지법 이쪽으로 걸었는데 그 방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세세하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재명 악마와 이재명 흑화를 지키기 위해서 답정로 기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정로 기소다.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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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지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절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뭔가 유죄와 같은 증거가 나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검찰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없어요. 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출석도 당연히 떳떳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걸로. 저는 이 말이 가장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얘기도 하고 언론도 그런 얘기 하던데 죄 없으면 수사받아라. 죄 없으니 떳떳하니 수사받아라. 죄 없는데 왜 수사받죠? 죄 있으면 수사받아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경영 기자도 죄가 없죠? 없죠. 그럼 수사받아야죠. 죄가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건 서로 관계가. 말이 안 되잖아. 비문이잖아. 아니 그런데 검찰이. 아니 그리고 검찰이 죄도 없는데 무조건 수사받으러 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그걸 이제 다퉈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요. 죄가 없으면 수사를 받지 말아야죠. 검찰은 공격을 하는 거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아니 사적 감정을 공적 권한으로 공격의 수단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게 검사입니까? 사적 감정을 공적 권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전 검사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검사냐? 조폭이지? 깡패지? 하여간 출석 일정은 저유를. 그건 저에게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노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뉴스 언박싱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검찰이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다. 다른 거 하시죠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박영선 전 장관은 맞대응식으로 보여지는 건 안 좋은 거 아니냐. 여하튼 tf가 출범하건 어떻든 간에. 앉아서 죽으란 얘기입니까? 앉아서 죽으란 이야기다 그건. 김대중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담벼력에 대해서 욕이라도 하라고. 차라리 그러면 이런 어떤 이 의혹은 그전에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아니 의혹을 제기하면 의혹이 되는 건데. 그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면서 특검을 요청했으면. 성남FC 같은 경우는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낡은 커피넷에 캐비넷 다시 꺼내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데 김건희 관련 의혹들은 왜 캐비넷에 그냥 잠겨두고 있는 거죠. 다시 꺼내서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연루된 자들이 지금 구형재판까지 받고 조만간 선고 있지 않습니까? 학력 경력 부풀리기는 잘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보이려고 그러면 무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멤버 유지 이런 논문 이런 거 있잖아요. 조국 장관 때 정영신고 다 털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만 법에서 예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입에 밝혀졌죠. 밝혀졌죠.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합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물어야 돼요 계속. 그 관련해서는 좌우지간 이런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맞대응 차원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한다.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이 모양새가. 고난과 수환 없이 큰 지도자는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때 사형 선고까지 받고 박정희 때 동경에서 수장당할 뻔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자로 우뚝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극복하고 나면 이재명 대표는 천하무적이 돼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중에 되면 윤석열 검찰마저 도움이었다.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아까 경제 이야기, 방귀선 차관과 이야기하면서 세계 경제가 가장 어두운 시기가 오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본인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가장 어두운 시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검찰이 지금 집단 린치하고 있는 중이죠.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무리한 기소 검찰이 한 거 아닙니까?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이런 법 왜곡죄 같은 경우도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무리한 기소를 해가지고 나중에 무죄가 나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검사 관련해서 어떤 제재가 들어가죠? 쫓아내야죠. 그런 경우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런 검사는 소위 말하는 무리한 기소에서 무죄가 난 건이 많은 검사들은 뭔가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해야죠. 징계를 하거나. 그거는 정치 검찰인지 무능한 검찰인지 아니면 팩트 확인이 안 된 검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뭔가 또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국회에서? 법 왜곡죄가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요? 최계상 의원이 그런 법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출석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최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성남FC 때 이미 무혐의 처분하고 어쨌든 닥정러 기소를 할 건데 뭐 하러 가냐. 그런데 본인이 난 죄가 없다 떳떳하다가 당당하다 나가겠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전략과 전술은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박재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소위 개딸. 제가 이런 단어들을 정말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개혁의 딸. 하여간 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총을 쏘냐면서 자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님께서 내부 폭탄 던지고 십자포화했던 분이 당신 아니냐는 식의 말씀을 하셨죠. 이거잖아요. 돌싱 박지원 선생. 돌싱. 굿모닝 문재인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민주당을 나갔다가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싱 박지원 선생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말할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말할 자격도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할 자격도 있다. 왜냐하면 본인은 내부 총질 전과자예요. 이미 민주당 내부 총질하고 탈당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모닝이라고. 이건 내부 총질이 아니라 내부 대포질까지 한 분이죠. 십자포화 했던 분이 할 말은 아니다. 그러면 돌아온 지도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말하고 맨날 공격하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제가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금배치도 달고 안고 은배치도 동배치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 그러니. 이거는 말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최소한 겸손하고 자중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니 도둑이 경찰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말 듣는 경찰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2, 3분 남았는데 국민의힘 상황은.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정치권에 대해서 내가 참겠다 용서하겠다. 용서하겠다 참겠다. 참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뭘 용서해요. 그럼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 분 말씀 잘하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많이 꼬여 있더라고요. 두 분이 약간 구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구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님 오면 또 여쭤볼게요. 돌싱 박지원 선생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라. 제가 이렇게 노티스. 노티스. 통보.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 상황이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를 거의 하겠죠. 원래 페이스북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봤어요. 제 결론은 뭐냐. 출마한다. 그러나 골로 간다. 왜요? 가만히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이 성격상 또 이러저런 나경원 의원도 이러저런 의혹을 저래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낡은 캐비넷을 다시 꺼내서 탈탈 털고 또 흘리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 프로 고발러들이 고발하고 이러면 수사 착수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핍합받은 이미지가 또 나오면 이준석 유승민 그다음에 나경원인데 당원들도 국민의힘 당원들도 선택을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는 그런데 권력의 수직화 때문에 상명하복이 커요. 그리고 또 당원만 100%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될 가능성도 적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복이나 아바타 대표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원을 다시 개정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러면 그냥 가장 심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거꾸로 가든 말든. 오늘은 주로 어퍼컷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치폭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저는 아웃복싱을 하는 사람입니다. 스트레이트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